자, 여기서 이제 반칙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구조팀인데요. 양이종, 이정현의 석점, 정확합니다 이정현! 자, 이정현 선수가 지금 배짱이 좋네요. 이정현의 석점, 예비역의 힘일까요? 이것은 지금 이정현은 3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이정현이 4쿼터의 석점 추려할 때 과감한 석점을 터뜨립니다. 아, 그것도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KT 쪽으로 바뀐 상황에서의 3점 슛이 성공을 거두는 장면인데요. 앞에 누가 있든 올라가는 이정현의 석점.